안녕하세요. 대수장 전략위원 박효락국민대학교 교수입니다. 오늘은 주간 안보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6일부터 7박 8일에 걸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흑스탄을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동남아 방문 때도 그랬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 지역의 나라를 방문했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카자흑스탄에서는 그 훈장을 받는다고 하다가 몇 시간 전에 취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4월 25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티포스톡에서 정상회담을 갖췄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7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핵화에 관한 판문점서는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오토원비어라는 대학생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석방이 됐었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에서 200만 달러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 하는 것이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오토원비어가 돌아온 지 6일 만에 사망을 했거든요. 북한이 고문을 해서 죽게 만들어놓고 돈을 청구했다 하는 그런 것이 공분을 일으켰고 또 미국은 역대로 인질범에 대해서는 돈을 일체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존 볼트는 분명히 약속을 한 건 맞다. 그렇지만 지불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문점 선언 1주년입니다. 사실은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과 북은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문서화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지만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취한 행동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생산을 했고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최소 20개, 최대 60개 정도를 개발하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2018년에만 해도 5개 내지 8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강된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계속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면서 평화라는 어떤 진통제에 1년 동안 의존해오지 않았느냐 사실은 저는 북한 핵을 암에 비유합니다. 암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통해서 그 고통을 잊어왔던 것이죠. 암이 없어져야 병이 나는 것이 잠시 진통제에 의해서 고통이 먹는다고 해서 병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월 27일에서 8일간 열린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만을 폐기하면서 UN이 부과한 최신 경제 제재,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그거의 대부분을 민생이라는 목적으로 해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 하는 데 대해서 연일 미국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 따라서 1년 동안 북한이 비핵하라는 사기극을 벌였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동조했고 세계와 미국은 1년 동안 속았으며 이제 조금씩 그 진실을 알게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핵무기를 과연 어떻게 폐기하는가에 대해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또 중요한 것은 핵 보유국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결심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또 핵 폐기 후에 안전 보장을 어떻게 조치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협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제거하거나 바로 해외에 반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핵무기가 가장 위협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핵무기 생산 능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어떤 동기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핵무기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 동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에도 2003년도에 가다피가 도저히 핵무기를 만들지도 못하겠고 국제사회가 계속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핵무기를 폐기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다음에 영국을 통해서 미국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결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입증을 해라. 그래서 가다피는 그 당시까지 진행됐던 모든 문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어떤 과정을 적은 문서 이런 것들을 전부 미국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진짜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거구나 그것을 확신 준 다음에 미국과 협상을 해서 다 폐기한 겁니다. 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자기 스스로가 6개를 만들었는데 핵무기를 먼저 폐기한 다음에 국제사회에다가 내가 비밀리에 핵무기를 폐기했다가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 폐기했다. 이제 국제사회가 내한테 와서 조사를 해라. 나는 분명히 폐기했고 핵 생산 능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상황하고 가장 비슷한 게 사실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라는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니죠. 그런데 독립을 하고 나니까 소련이 그 당시에 거기에 핵무기를 많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소련 핵무기의 15%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만약에 그 당시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를 자기 걸로 했다면 바로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 핵 보육이 되는 겁니다. 핵탄두만 해도 한 천여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핵미사일만 해도 100여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폭격기도 한 40여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술 핵무기도 한 3천발 정도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벨라루스하고 카자흑스탄도 비슷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가장 먼저 한 게 내부적인 토이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핵무기를 갖자. 아니다. 그걸 갖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상당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 다음에 러시아하고 협상을 해서 어떻게 폐기를 할 것인지, 폐기 비용은 누가 될 것인지 폐기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원자력발전소를 돌리는 연료를 좀 보장해주라. 또는 우리 안전보장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을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협상되니까 바로 러시아로 전부 반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산시설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기술자 이런 사람들도 다 다른 데 취지시켜서 못 만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결정을 핵보유국이 내린 겁니다. 북한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8년 4월 20일에 있었던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아, 이제 우리는 핵강국이 됐다. 그래서 이제 핵강국이 됐으니까 이 핵을 보유하면서 경제보험 병진척에 따라서 다음에는 경제를 발전시킬 때다. 그리고 미국과는 핵군축에 나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것을 핵무기를, 병진정책을 핵무기를 폐기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 좋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최고인민회의, 치정연설에서도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1월 1일에 신년사에서도 핵무기 폐기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 폐기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핵무기 폐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했다면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면 지난번에 존 볼튼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거를 미국이든 또는 러시아든 중국으로 보내서 폐기한 다음에 그 폐기된 물자를 미국에는 오크리지라는 그 장소에 폐기물 보관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려 하기 때문에 무슨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 이렇게 계속 속이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수천 발의 핵무기도 금세 그걸 다 폐기를 했거든요.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20개 내에 60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비행기 몇 대로만 반출을 해서 하면 금세 몇 주 내에 다 폐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러한 쉬운 과정을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걸 말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8일에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독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하기 전에 꼭 중국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우리는 협상이 잘못되면 중국하고 이렇게 뭔가 같은 편이 할 수 있고 더욱더 협력을 강화해서 미국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카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하고도 4번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중국도 형식적으로는 좋은 얘기를 했지만 북한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러시아로 간 겁니다.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한테 완전히 생황무이까지 폐기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적 해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감으로써 푸틴이 상당히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대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줄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한테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제재를 원하는 데 도움을 줄어 하는 건데 푸틴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또 지금 러시아에 있는 북한의 노동자 노동자들을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 목적 즉 러시아에 지원을 얻어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좀 부분적인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하도록 하는 거 이건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일정을 일찍 당겨서 귀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일정 도중에 실수도 많았어요. 기차가 도착하는데도 금세 맞추지도 않았고 특히 가장 결정적인 거는 사실 칼을 서로 교환했는데요. 사실 칼을 교환했다는 게 저는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칼이라는 거는 폭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북한이 서로 칼을 교환한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북한의 칼을 받았으니까 칼은 공짜로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푸틴이 동전을 상징적으로 건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을 김정은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김정은의 운도 좀 끝났으면 좋겠다. 또는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김정은과 푸틴의 회담이 잘 안 되었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비핵화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실제로 푸틴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자꾸 조선반도 비핵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푸틴은 그거는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다만 조건을 붙이기를 북한이 비핵화하려면 체제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푸틴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하고 조선반도 비핵화하지 무슨 미국의 해구산이라든지 북한이 주장하는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또 미국한테도 또 중국한테도 자신이 북한을 만나서 어떤 얘기했다는 것을 나중에 설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제는 외교적으로도 김정은이 도움을 청할 때는 전혀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따라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전국만 조금만 더 경제 제재에 협력을 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면 북한은 비핵화 특히 핵무기 폐기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태불에 돌아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핵무기 없는 한반도 이것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간략하게 주간안보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대수장에서도 다방면으로 우리 안보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또 국방부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방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지원해 주시면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